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지역에서 마늘 가을 파종에서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늘이 두 폭이 올라온 것도 있고 잎이 1장, 2장, 3장, 4장 채 올라오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정도에 올라오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비닐 멀칭 안하고 심어서 다시 비닐 멀칭해서 빼올리는 그런 행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쿨러떼를 잘 설치해서 물을 잘 뿌리는 행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수분 34.1%에 이시가 1.49 온도 18도 이분. 그러면 여기는 이시값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또 어떤 농장의 밭에 가보면 이시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시값이 지금 초기에 약 2.0 정도에 가까운 이시량이 나오면 초기 비분양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시값이 낮으면 우리가 지금은 뿌리를 뻗쳐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산다. 이게 종구 영양이 아니고 자기 마늘이 뿌리를 뻗쳐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럼 토양의 비분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을에 자랄 때 얼마의 이시값이 필요하냐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이시값은 약 2.0 정도의 이시값이 좋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밭이라면 비닐을 깔기 전에 비료를 줘서 쿨러로 요소를 녹여서 먹이고 빼올리는 게 낫겠다. 비닐을 빼올리버리면 비닐을 비료를 주면 비료가 제대로 한 곳으로 안 가고 흘러 흘러가면 굴러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잎을 두특해서 뿌리를 왕성해서 왕성하게 자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추비를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도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얼마를 할 거냐 200평의 요소 1포 100평의 10킬로 정도를 한 2회 정도 하면 가을까지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현재라면 물 500에 골드그린 1.5리 대 설탕 1.5킬로 이게 7일에서 한 많게는 보름 간격으로 살포해 줘서 잎을 두특해서 뿌리를 왕성하게 발달시켜서 가을에 많이 키워야 되겠다. 올해는 가을 일기가 좋아서 마늘 정식 파종을 적기에 아주 원하는 만큼 다 심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전년도에 2021년도에 마늘은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제주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적기에 못 심고 약간 질당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마늘 생기기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또 겨울 가뭄 봄 가뭄 그러나 올해는 2022년 올해는 가을에 이렇게 마늘 심을 때는 일부 건조해서 밭을 다루기가 좋았다. 관리하기가 경운 작업에서 마늘 고를 만들고 마늘 심을 때는 좋았는데 심고 나서는 이렇게 비가 충분히 오기 때문에 가을 생기기 좋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가을에 충분히 자라서 겨울에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서 동예도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봄에도 적절하게 추비를 많이 해서 생산량을 다수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내년에는 마늘이 일기만 좋다면 파종 시기는 적정하고 심기도 면적도 제대로 많이 심어졌다. 그럼 내년에는 마늘이 생산량이 올해 21년도 심은 게 22년도 생산량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1차적인 환경으로서 맞추어져 있다.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황금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